시각장애자들이 시적이 회복이 되어졌다 다리불구자들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럼 여기서 시각장애자들은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 분들이에요 디아크리시스 디아크리시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영의 세계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의 삶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의 대가입니다 과거의 대가 과거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살아갔던 사람은 현재는 황폐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회인데 오늘 세례의 요한 제자들처럼 서러워하는 거예요 서름을 담는 거예요 왜 서름을 담습니까? 은례를 담아야지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광야를 막 돌아다니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선생님을 감옥에다 갖추는데 딱 꺼내주지 왜 안 꺼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교회 사역도 이렇게 거기까지라고 하면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보다 좋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소멸되어야 돼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세례의 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의 요한 제자들처럼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지금 온 사람이 있으면 열배는 더 해놨죠 감사합니다